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예 좀 팔딱팔딱 거리는 게 먹을 맛 날 것 같습니다 종이 지인공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만났습니다 산차로 잡으러 오세요 너무 귀여워 정말 좋습니다 편의점 새콘 여행 나이는 말이라 보이면 지나가는 거 잡고 싶어서 했는데 지나가는데 잡히지가 않네요. 지금. 자, 잡은 상처로 뱃속에다 보관하시게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춥다 그러신 분들을 믿고 저러기랑 축복이라 하셔서요. 아이고, 겉 속에다 보관하시고요. 아이고, 야, 추워 죽인데 왜 싸지 냉측이라도 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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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그렇죠. 오늘 토탈 5마리 잡았는데요.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축제가 몇 년 만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뭐 문제없습니다. 네. 하시고, 메시지 내용을 쭉 쓰시면 여기서... 현재 우리 얼음판의 얼음의 두께가 36cm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있을 수도 없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종합상황실에다가 2동 경찰서를 설치합니다. 2동 소방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동 의료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에 의해서 사고 날까봐, 이 물속에 지금 36cm 얼음 밑에, 물속에 들어가서 얼음을 안전저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재난구조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에서 이 시각의 사이버가 40cm 360cm가 좀 더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의 시내로 아리피아라, 그곳에서 수강할 때가 안전은 거리는 곳에서 1개의 목소리입니다. 그럼 이 시각의 시각의 시각이 먼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